자 그러면 김중곤 매니저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소개해드리는 강남구 역삼동 통건물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 연장은 강남역과 신논현역을 도보 5분이면 도달 가능한데요. 2호선과 신분당선 그리고 9호선 골드라인까지 트리플 역세권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2호선 역삼력 또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와도 인접해 서울대 주요 거점과 외곽지역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연장이 위치한 역삼동은 서울 3대 도심이라 불리는 중구 일대와 강남, 영등포의 트라이앵글에 있어 주요 업무지와도 사통팔달로 통할 수 있는 중심 입지에 위치해 있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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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통건물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면적은 대지면적 292.3제곱미터 연면적 489.85제곱미터입니다. 층수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규모의 건물이고요. 특징은 현재 모든 층 임대 완료입니다. 통임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중공은 2016년 5월 중공 완료된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160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강남구 역삼동 매매물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삼동은 강남구에 속한 동으로 도곡동, 삼성동, 논현동, 서초구 서초동, 양재동과 접하고 있으며 강남권의 대표적인 중심 업무 지구입니다. 2016년 5월 중공을 마친 건물로 이면도로에 위치한 화이트톤 건물입니다. 심플한 외관과 통창을 적극 활용해 유니크하면서도 하나의 작품인 듯 예술성이 돋보이는 관광지에 유명한 카페나 갤러리 같은 느낌을 주는 건물입니다. 외관도 외관이지만 남쪽을 향해 있는 건물과 통창으로 채강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직접 사업으로 이용하시든 임대를 주시든 채강 좋은 남양은 항상 인기 있는 매물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일단 신축을 할 때 지하에 안반이 나와서 건축물 대장보다 10평에서 15평 정도 서비스 면적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바로 옆에 신축한 건물의 대지가 엄청 높아서 본 건물의 지하가 1층인 것처럼 이득도 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올수리를 하면서 외관 페인트 작업도 다 해놨습니다. 건물을 외관에서 보셨을 때 옥상 쪽 기둥들이 높이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이 지역이 매년 종상향을 해달라고 강남구에서 서울시에 매년 계획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기원 이사가면 종상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종상향이 되면 용적률 증가로 인해 증축이 가능해지는데 바로 천장만 막으면 증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기초작업을 다 해놓은 거라서 종상향이 된다면 바로 이득을 취하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층짜리 강남역삼동의 건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메리저님께서 이렇게 무덤덤하게 말씀해주셨지만 딱 봐도 굉장히 눈에 띄는 아주 멋진 모습을 갖고 있는 곳이죠. 여기 지금 게다가 층별로 모든 층이 임대가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살펴드렸는데 이번엔 입지 여건도 자세히 좀 뜯어보겠습니다. 메리저님 여기 입지 여건은 어떤가요? 강남이니까 따로 말씀드릴 부분은 없긴 한데요. 2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까지도 이용 가능한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차 이용 시 강남대로 테헤란로까지도 1분까지면 도착 가능하신 강남 최고의 입지로 교통 및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며 인근 최고의 비즈니스 벨트로 임대 수요도 풍부한 뭐 하나 버릴 데 없는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는 매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뛰어난 입지에 걸맞게 교통 환경도 돋보이는데요. 남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서초 및 양재IC, 경부고속도로, 분당 내곡간 고속화도로 등을 이용하여 강남, 강북과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며 인근 테헤란로를 통해 잠실과 역삼, 교대 등 업무 지구로도 오기가 편합니다. 강남의 생활 인프라는 설명 안 드려도 다들 아실 텐데요. 역삼동 자체에도 먹자 상권, 오피스 상권도 많지만 조금만 나가서 강남역 상권도 이용 가능하시고 주위 편의시설도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코엑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등이 가깝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 등 대형 병원도 인근에 있어 신속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겠네요. 강남에서는 사무실 임차 수요가 정말 많은 거 아시죠? 본 물건처럼 근생으로 용도 변경 후 4억으로 사용하시는 임차사 대표님들의 문의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도 꾸준히 있을 정도로 공시를 찾기가 힘든 곳이 바로 강남입니다. 업무 보기에도 너무 좋은 환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위 강남역 중심지구 양재역 중심지구 테헤란노 중심지구 중앙에 있는 본 물건의 입지는 4억으로 사용하시면서 나중에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의 사무실 임대차 수요는 항상 넘쳐납니다.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에 월 임대료 수준도 항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성수동의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임대료도 강남에 맞춰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결국 부동의 1위는 강남입니다. 매수 임대를 주는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임대료 상승 가능성이 있는 강남 그 중에서도 역삼동에 있는 본 물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물건입니다. 자 이렇게 뭐 사실 강남역 인근이라고 하면 딱히 설명도 필요 없는 곳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 곳이고 인프라 교통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죠. 이렇게 입지요건 자세히 뜯어봤는데요. 사실 앞으로 기대할 만한 요소들도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핵심만 좀 살펴볼 텐데요. 개발 호재도 좀 알려주시죠. 사실 강남의 호재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차피 강남은 계속 발전하는 곳이고 사람이 모이고 땅값이 계속 오르는 곳이긴 합니다만 롯데 7성 부지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이 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지구단위 계획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미래가치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지정하여 기반시설부터 차근차근 관리해서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 개발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안 그래도 핫한 강남에 관리해서 멋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권역까지 생긴다는 것은 정말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물건지 하도 가깝기 때문에 추후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추가적인 지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 5월에 개통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 또한 추가 연장 계획까지 수립되어 있는 상태이 때문에 안 그래도 좋은 교통 사람이 모이는 강남에 추가적으로 더욱 많은 사람이 모이고 어떤 방면이든 더 많은 수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강남으로에 진입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가 더 추가된다는 말이니까요. 교통 호재는 항상 지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요소였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기대해 볼 만하겠네요. 다음 호재는 GTX-A C노선 삼성용 개통 예정 호재 또한 강남권으로의 출퇴근이 더욱 편해지는 더욱 편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린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서울시는 교통 정체가 심했던 경부고속도로 양재아이씨 한남아이씨 사이 6.8km 지하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또한 큰 호재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구간은 왕복 8차로를 전부 지하할 계획으로 지상에는 공원과 보행로 자전거 도로 등을 지을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 2024년 이후 투자 심사 결과에 따라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수동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 안에 숲 공원이 있으니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나요? 교통 정체도 줄고 공원과 보행로가 생긴다는 점은 성수동처럼 더욱 큰 지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을 둘러싼 개발 호재들 앞으로 미래가치를 높일 요인들을 잘 뜯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강남구 역삼동의 통건물 건물 통치다 보니까 가격이 어떨까 참 궁금하시죠? 가격 전략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여기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지금 통건물 매매가는 160억 원이고요. 지금 예상 임대가가 아니고 통임대가 맞춰져 있고요. 보증금 2억에 월차임 2100만원으로 임차사가 입주해 있습니다. 대출액은 예상가 96억 원이고요. 실투자 현금 필요하신 부분은 62억 원 예상됩니다.